괜찮은 전술 없나? 나는 일단 맞고 리퍼하려고 나는 맞고 뭐 근적 캐릭터 하던지 한번 봐서 뛰온 딱 맛만 보고 위기임파트 때 A 수비 응 올인 수비 방법 있거든 올인 수비? 어 뭐야 그게 희재만 있는데 희재비긴 한데 아 뭐야 모든 캐릭터 다 바꾸자고? 저기 방안보여 방안? 저기서 다 막는거야 아 그냥 지점을 그렇게 막자고 아 이 방안에서 조용히 있어 그거 하다 망한다 시모나 그거 하다 심망한다 한 꼬틀리면 망할 것 같은데 재미는 있는데 문제는 저기 파라가 둘만 떠버리면 안에서 보살다 한번 들어와 아마? 아 안돼 안돼 시간이 아니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자 다음 시간에 방탈 두개에다가 여기다 해야겠다 나 우리팀이 죽을거 생각해 좀 아이 좀 싸가지 없나? 아 근데 나도 스트레이서와 소윤들 피보라 칩니다잉 잘만 하세요 잘만 오케이 한 명 뒤에 고 베르시 아 베르시 베르시 여러분 뚫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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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뚫려야? 왜 뭐 했다고? 안 뚫렸어요 안 뚫렸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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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멋있어 오 깜짝이야 아 왼쪽이 정크랩 소리 납니다 정크랩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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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해, 위에 있다, 한계 그정돈 죽어도 돼, 그정돈 죽어도 돼 이게 원래 죽으면서 하는 게임이야 목숨 무한이야, 이거 어렵습니다 아, 이제 서재 피해야겠다 이제 부착, 부착하러 한다, 부착하러 어휴, 여섯 명 주로기 쉽지 않을텐데, 내 파워 때문에 어디서 싸가지 없게 어, 좋아 좋아 야, 우리 개잘 막는다 좋아요 좋아 좋아 근데 이걸 뚫는 방법을 모르네 전혀 그니까, 나 바스티온 한 번만 죽으면 다른 캐릭터 하려고 하는데 죽지를 않네 그렇지, 아이 트레이서 이거 쉽구만 아이 그냥, 아이 의지 오른쪽 로, 로도그 들어왔어요 지금 나이스 샷 저거는 잘한다 진짜, 그 뭐야 얼음병만 잘 쳐 파라 위로 올라가세요, 파라 위로 궁, 궁일 수도 있어요, 조심하세요 죽었는데? 어, 나이스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 나 죽어, 나 죽어 나 죽어, 나 죽어 오케이, 다 왔다 오케이 폭탄한다 폭탄한다, 폭탄 폭탄 헤헤헤헤헤헤 살 뻗트렸다 돌아자 살린다 살려 어허허허 살자마자 죽어 어, 기모찌 기모찌 어, 모찌 모찌 어, 모찌 모찌 어, 모아 개 좋았어 상대 지금 시점 어떨까 상대 지금 시점 어떨까 개빡칠 것 같다 지금 막 할 말도 없을 거야 지금 좋아 좋아 어 여러분 그래도 멘탈은 남겨줘, 멘탈은 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멘탈 남겨줘 너무 괴롭히면 쟤네들 안 고통스럽단 말이야 포기한단 말이야 약간, 약간의 희망 고문도 필요한 거야 어 사람들은 이제 요리를 할지 위에 팔아, 위에 팔아 한 번, 한 번 들어올 빌이다 한 번 들어올 빌 오케이 괜찮아요 생각해둔 게 아니겠어요 오 아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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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나도 궁 있어 야 나도 궁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건 하이라이트다 야 지, 지, 진짜 개쩔었다 나 지금 열 명 처치했다라 보상 받았어 야 어, 오버워치 도전까지 깼어 아 이거다 이거 어떻게 열 명을 죽일 수가 있죠? 그니까 나 아니, 이해가 안 되는데 열 명 어떻게 연속 처치 아니 이해가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같은 팀원 맞습니까? 맹춘이? 한 번, 한 번에 절치면 연속 처치 연속 한 목숨으로 아오니 뒤에 딱 서가지고 이거만 알려야겠다 오호하하하하하하 오케이 냉장고 처치 펌파 트레이스 너무 잘 되는데 트레이스가 잘만 하면 진짜 귀찮게 어? 들어왔다 들어왔다 겐지, 겐지 들어왔다 겐지니까 들어오지 뭐 처리해줘 처리해줘 정문 뚫리면 안되거든요 정문 들어온다 애들 들어와 나이스 수고해요 네 수고해요 이건 MVP는 100% 내꺼네 지렸죠? 아 진짜 박스온 하이라이트가 제일 재미없어 이걸 보면 딴 생각 안 들거여 딱 딱 여기서 딱 뒤돌아서 딱 깔끔하잖아 뭔가 어디서 본거 같은 느낌이야 야 감시포탑을 11킬 했어? 없네 로스트님 때문에 내꺼 없나보다 좋은일이죠 로스트님 찍어줘야겠다 하이라이트하고 카드는 뭐 다른거니까 하긴 아 나 처음으로 무댓을 했습니다 음